저는 카우상폼가 돼콘을 못돼요 나는 미니렌타 하사완아 부연사랑 박수 그냥 저렇게 마냥 쳐다만 보고있어 하사완아 일루와 저는 독파인제 독파인 롤이 안될거야 그건 너무 비싸요 이건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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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늘 아침에 나의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소연이? 20번 이상이? 응 저는 집사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못해요 不会 있나요? 소연은 지금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 보자 어떠냐? 네 우리의 병원과 함께 가 Plan 요즘 손톱이에요 맨미 샹마 탐간 그럼 세트 뭐하러 양마이로 차이만이냐 가자 가자 여기도 무슨 집같은 덴가 아 여기 집 아 맞아 여기 예쁘게 생겼는데 사리 가 잠깐 시간표가 이렇게 적혀있네 빨리 들어가면 돼 와 애들이 자네 와 애들이 자네 사디카 여기가 교실인 것 같고 여기가 놀이방이네 와 좋다 띠래요 띠래요 그럼 여기 손 파샤 안 끓일까 이럴까 여기 손 향긋 참 네 배식 배식 아 30분 아 30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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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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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15분 15분 그는 어디까지 안 먹으러 10분 15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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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sir 이 집은 가지고 계시네요 нак도 거야 안 위원한 거야 나는 우리 집 같은게 옮겨 서현이가 놀이도 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더라 사회성이 필요할 것 같아 서현아 이리와 뭐해 거기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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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코나가 가 봐봐 여기 넓게 엄청 넓어 네 어떡해 잘 생각해 멀어 너무 멀어 남은 방 바이바이 요 건물 같은데 여기네 서연이랑 아이유 타올까 응응 그치? 여기 작아요 응 여기 안에 또 뭐 있겠지 아 저 뒤에 있네 응 서연아 놔 여기부터 같이 놀아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 서연이가 수줍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마냥 쳐다만 보고 있어 응 아빠 왜 아빠? 서연이 창피해 응 응 학교가 아름다운 여기부터 아멘 아멘 이런식으로 놀이밍이 있고 놀이밍이 있고 띵카오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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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침대? 알았어요 여기 띵카오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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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띵카오티니스 아 그니까 띵카오티니스 띵카오티니스 아 여기 CCTV가 이렇게 있구나 항상 갈수 있어요 띵카오티니스 띵카오 띵카오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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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카오 멈축лож 띵카오티니스 띵카오 띵카오 띵카오티니스 서연아 어디가? 서연아 어디가? 서연아 이리 와 어 비 비 비 거기 가면 안돼 서연이 김포로가 서연이 김포로가 서연이 김포로가 그래 푸바 그러면 일단 키콘하고 짜토이 칵능 한다고 그래 응 푸바 엄마가 또 가봐 응 가봐 응 가봐 바이바이 응 그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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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때 여기 좋아요 좋아? 근데 왜 너무 비싸요 비싸? 포판때로 락코미 입 아 그럼 탕무 재판이네 응 오빠 거기 가자 어디? 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응 많이 지워놨네 오 내 옷장 갑자기 이렇게 이거 우리집이지? 우리가 제일 빨리 들어오니까 우리 제일 먼저 하네 우리집 우리집이 여태까지 이집인줄 알았는데 이집이었어요 지붕은 거의 다 된거 같네 지금 아직 기둥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씻고 계시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씻고 계시네 사라가 네 아 아 여기 부부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네 둘째 몇 일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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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계십시오 , 그럼 아 비싸 차이점 왜 이래 그녀 지금 졸업하네 친구들 너무 잘하니? 네, 사실 한국도 많이 먹어요 한국도. 예수님? 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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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양파. 양파. 아, 한국도. 한국도.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예요. 포칸마이 퐁리로 가보는거에요 매일 와야겠다 이거 툭갓마 해야겠는데 매일 엄마 툭갓 엄마 수어해요 아니 그냥 뜨초이처이 하는거지 네 어떻게 만드나 장난해 좋아? 좋아 저는 이제 학교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네 내년에 식사자 그래 지금 아직 너무 땡땡이야 지금 이제 겨우 똥오중 가리는데 세연아 학교 내년에 가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отд הי Ты 허벅 Whitney 어리 Obama 여러분